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문재철 과장과 함께 광주전남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소재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월 중 105.6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2017년 5월 기준치인 100을 초과하는 105.9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소비심료가 호전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해 1월 114.1을 기록하였는데요. 이후 점차 하락을 하면서 이번 7월에 105.6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전월에 111.3에서 105.1로 6.2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전남은 109.9에서 106.3으로 3.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요. 광주 지역이 전남 지역에 비해 소비심리가 더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네, 7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적으로도 감소를 하였는데요. 전국 평균은 101.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국내 주가 하락 등 국내의 경기가 다소 부정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경우 보호무역지 확대에 따른 자동차의 관세 부과 그리고 유럽연합의 투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소식 등으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부진이 우려되면서 지역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구성 요소의 변화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그리고 생활 형편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지수 전망 이렇게 6개의 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심리지표인데요. 이번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에는 구성 지수들 중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소비지수 전망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민들이 현재의 경기와 향후 경기가 전월에 비해 더 어둡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소비지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치를 기준가 100으로 정하고 100보다 클 경우에는 경기가 낙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경기가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표가 비록 하락은 하였지만 기준치인 100을 초과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최근에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보호무역지위 확대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갈등,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리고 유가 상승 등의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가계의 금융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역의 소비 심리도 당분간은 부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반기의 지역 경제도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경제와 소비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만큼 경제의 주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문제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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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